12장을 보자고 D자는 이득, 이로움, 자기한테 유리함 이에 따라서 행한다면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것만을 쫓아서 행한다면 다 원인이라 원망함이 많을 것이니라 때로는 자기가 손해도 볼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어려움도 무릅쓰고 해야 될 때도 있는데 편리하고 쉽고 자기한테 이득이 보이는 일만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원망하고 싫어하겠죠 그런 얘기예요 공씨왈방은의야오 공씨가 말하기를 방자는 기댄다는 뜻이야 기댈의 그것만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다원은 위, 다취원이라 다원이라는 것은 원망함이 많다라는 말은 원망함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라 정자왈 용리어기면 필헤어인고로 다원이라 요거에 아주 깊이 가슴속에 새겨놔야 될 것 같아요 욕리어기, 기는 자기야 자기에게 이롭게 하고자 하면 자기에게 어떻게든지 이롭게 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다른 사람인자야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 많더라 굉장히 중요한 장 같아요 재왈방어리 행이면 다원이란 공씨왈방은 의야오 다원은 위, 다취원이라 정자왈 용리어기면 필헤어인고로 다원이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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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